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용연저수지를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. 천안시는 용연저수지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과 자연휴양림 조성을 선정하고 태조 왕권의 스토리텔링을 제시했습니다. 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4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천안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